안녕하세요 세리 오늘은 제가 카메라를 켠 이유는 이제 준전이가 중국에 돌아가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제가 너무 궁금해서 브이로그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반응 영상 찍으려고 합니다 가시바 어 공장이구나 아이고 판매하나? 아 잘 볼게 여기서 공장에서 판매하고 있네 멋지 맞아 그 공장이 진짜 크다 공장집 와 삼스윙대네 마마님하 약간 마마가 카메라 찍어서 부끄러워하는 것 같은데 버스 탑 어디 가나? 버스 탑 어디 가나? 학교 다오? 근데 뉴트라이 왜 이렇게 많아? 운동이 하다보네 아 중학생인가? 초등학생인가? 어 귀여워 너 이름이 뭐야? 아 이 친구 알아 아 이 친구 알아 땅 내 이름이 쌍 내 이름이 쌍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친구 약간 머릿속이 별로 없네 아 이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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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 영어 쓰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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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좀bilir 선정 신이 신 신 어? 신 신 둘이 뭐라는 거야ff 나도 몰라 신 신 Bean 뭐 뭐라는 거야? 에? 아 여기가 신이씨 새로 지은 백화점이다 나.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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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 여기가 신희씨 새로 지은 백화점이다. 그걸 구경 간다고 했었는데. 오 크다. 니 친구 알아요. 어우 손 왜이래. 다쳤네. 손 다쳤네 여기. 아 친구 만났다고. 신이 났어 신이 났어. 응. 둘이 무슨 대화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. 무슨 말이야. 무슨 말이지. 만나서 반갑다 이런 건가. 반가워. 미염빵. 맛있겠다. 와 중국 갔을 때 빵 진짜 많이 먹었었는데. 와 중국 빵이 진짜 맛있더라구요. 아 맞다 아리페이. 폰으로 결제하지. 아리페이. 음. 음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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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얘기하나. 머리 얘기하나. 무슨 얘기지. 뭘 수도 없다. 많다. 차 마시로 가는구나. 나이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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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또 르르차 먹고 싶다. 르르차. 중국은 차가 진짜 맛있고. 싸더라구요. 어. 가면. 1일 1잔 할 거예요. 1일 1잔. 아 먹고 싶다. 헉. 여기 처음 포도 맛인가. 딸기 맛인가. 아 밑에. 포도 있는 게 포도 맛인 것 같아요. 와. 헌다. 헌다. 어 맛있겠다. 목말라. 밥 먹으러 갔구나. 갑자기 배고프네. 양고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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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나. 아 국. 약간 우리나라로 딱 국밥인가. 어 밴빵. 또 빵이야. 맛있겠다. 뭐야. 아 빵을 국에 찍어 먹어. 어. 약간 우리 밥 대신인가. 친구 열심히 먹네. 땅밥. 사우나 갔어. 아이고 샤워냈네. 땅 많이 났어요. 땅. 약간 처음 보는 집인데? 여기 약간 술집인가? 밥집인가? 아.. 혼으로 준다는구나 왜 이렇게 많이 먹어? 싸다 4위야 오 맛있겠다 근데 약간 분위기는 술집 같다 술집은 사람 많이 봐주는데 우리 영상 봐? 아.. 혼으로 살 때 아 맛있겠다 중국은 진짜 미엔밥 맛있고 양국이 맛있고 진짜 참 아쉽고 중국 가면 아마 나는 최소 10kg 질 것 같아요 최소 10kg 진짜 이만에 그래가지고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저거 다시따고 어떻게 먹어? 쌈장인가 저거 다시따는 그렇게 맛.. 아무것도 보인다 약간 튀김치고 오 저거 맛있는데 너무 얘들 잘 먹어서 이게 살쪘네 조금 잘 먹네 아니 밥 먹고 있다 영상 갑자기 끝났는데요 갑자기 양고기 먹고 싶어요 가면 중국 가면 진짜 바로 양고기 먹고 그 뭐지 오리고기 먹고 르르 차 가서 밀크티 하나 탁 때리고 그 다음에 미앤바오 먹을 거예요 꼭 꼭 다음번에는 제가 창원에서 친구들이랑 브이로그 찍는 거를 찍어서 준전이가 반응 영상을 찍는 거를 찍을까 합니다 그러면 쩔쩐